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평영사 마스터 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mischievous, mischievous, mischievous 장난기가 심한 애죠? 어떠네요? 미치겠어, mischievous, mischievous 장난기 너무 심해, mischievous, mischievous, mischievous mischievous, mischievous, mischievous modest, modest, modest 엄마가 있어서 정숙한, 아주 각이 나오는 옷도 예쁘게 입고 깔끔하게 입는다 modest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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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싫어 내꺼 아니면 다 싫어하네 내꺼 내꺼를 좋아하는 애들 내꺼 좋아 negative negative 내꺼 아니야? 다 부정적인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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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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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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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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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만 고집한 애들 고집쟁이 쉽게 쉽게 모든 걸 하는거죠 쉽게 쉽게 모든 걸 하는거에요 이지고잉 온화한 입니다 온화한 관대한 용서를 잘하는거죠 이지고잉 스타가 태어났어요 스타가 태어났어요 고집센 스타가 태어났네 고집센 왕이 나타났다 별이 나타난 뭐야 고집센 왕이네 스타번 랍스턴이 똑같아요 랍스턴과 똑같습니다 위드 드론 드론과 함께 드론과 함께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우울한 아웃고잉 어디야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사교적인 사교적인 다른 말로 소시얼이 있어요 소시얼 소사이어티가 사회거든요 소사이어티 사회인데 소사이어티야 소쏴 쏘고 쏘는 쏴 쏘는 소사이어티 사회야 총 쏘는 사회로 없는데 소셜 나를 쏘셔 나를 쏘셔 총 쏘 달라고 하는 사람 사교적인 소셜 다른 말로 아웃고잉 아웃고잉 할 수 있어요 아웃고잉 프로액티브 진취적인 앞으로 막 밀고 가는 불도저 같은 진취적인 프로액티브죠 액티브가 액션에서 나온거에요 액티브 액션 액션 뭐를 하는거지 행동을 금방 취하는거야 프로는 뭐야 프로 프로 선수지 아주 행동을 잘 취하는거죠 생각나면 바로바로 하는 사람 프로액티브 진취적인 프로액티브 패시브는 수동적인 수동적인 공격 안하고 맨날 뭐만 하지 패스만 하네 얘는 패스만 하는 수동적이네 야 넌 맨날 패스만 하네 패시브 수동적인 수동적인 패시브 인텔리젠트 똑똑 아니야 인텔리젠트 여러분 보시면 컴퓨터에 이 마크가 있어요 인텔 마크 인텔 컴퓨터 인공지능이란 뜻이죠 인텔 인텔리젠트가 똑똑한 인텔 컴퓨터 확인해보세요 인텔 인텔리젠트 똑똑한 입니다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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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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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셔스에요 앰비가 입은 셔스죠 앰비가 입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을 보냈어요 이명박인데 명의 엠과 비의 박 있죠 앰비라고 불렀어요 앰비셔스 앰비가 셔스 입고 나왔죠 앰비가 셔스를 딱 입고 나왔어 그지 앰비셔스 입고 나왔지 그럼 뭐야 그는 야망이 있는 거야 앰비셔스 야망이 있는 뭐야 앰비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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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망이 있는 입니다 자 렛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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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우울한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우울하고 힘이 없어 만사가 귀찮은이죠 귀찮은 만사가 귀찮은 렛딸직이야 렛딸직 해봐 렛딸직 자 걔가 그러는 거야 여름이었어 걔가 지금 우울하지 왜 우울해 내 딸 직인 놈 누구야 렛딸 직였어 내 딸 내 딸 직였어 내 딸을 직여서 뭐 했어 내 딸 직 내 딸 직 내 딸 직이야 내 딸 직여서 뭐 했어 보신탕 끓여 먹었네 그래 나는 우울해 나는 힘이 없어 뭐 하기 싫어 내 딸 직 내 딸 직 우울 아닙니다 어텐티브 했죠 어텐션이 뭐랬어 어텐션 어텐션이 주위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이렇게 주위를 기다리는 거야 걔가 막 투덕을 그렇게 그죠 뭐야 온 주위를 다 기다렸지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집중하는 거 말을 잘 듣는 거 사람 말에 집중하는 거 그랬죠 어텐티브 집중하는 입니다 어텐티브 무섭다 그치 똥불이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어텐티브 인어텐티브 부주의한 거야 주위를 운전하자고 하지 핸드폰 번 거지 인어텐티브 주위를 기울이지 않았어 하고 가놨어 인어텐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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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빙이야 뭐랬어 운전을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했네 인어텐티브 드라이빙 자 밸런스야 밸런스 밸런스 조화가 이렇게 밸런스 균형이 맞는 밸런스 균형이 맞는 밸런스 밸런스 안 되죠 균형이 맞는 그 다음에 바이어스야 바이어스 바이어스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어 바위가 들었어 큰 바위가 들었어 이 바이어스 어디 있어 바위가 바이어스 바이어스 여기 뭐가 있어 바위가 들었어 딱딱한 생각이 들어 있는 거야 바이어스 뭐야 바이어스 동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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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양인은 다 똑똑하다 이런 거 있죠 편견이야 편견 그치 아니면 미국사람은 서양인은 다 잘생겼다 이런 거 편견이야 편견 편견이야 바위가 들어 있어 바위 그래서 바이어스 바위가 있어 바이어스 바이어스 뭐라 편견 있는 바이어스 자 볼드야 볼드 축구공 들고 얘기하는 거야 축구공 들고 야 누구한테 메시한테 가서 야 볼들어 볼드야 볼드 용감한 입니다 메시한테 뭐라 볼드 볼들어 볼들어 용감한 자 누굴 보면 소심한 애들 보면 화가 침이던 소심한이죠 태매드 그 다음에 브레이브에요 브레이브 브레이브는 용감한이에요 브레이브라 용감한 영화를 보시면 돼 영화 영화 있어요 용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라는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집에 가서 브레이브 하트 용감한 마음 용감한 심장 용감한 마음이 뜻입니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 용감한이죠 그 다음에 카워드야 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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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카우 카우가 뭐지 카우가 소지요 소가 들어오면 하는거지 카워드 비겁하니요 겁쟁이인 카워드 리 자 케이버버 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캡이야 캡 캡에다가 에입을 붙었어요 할 수 있는이죠 에입을 붙어서 케이버버 자 캡에게 여기에다가 뭘 담을 수 있는이죠 수용력이야 수용력 수용력이 있는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케이버버 케이버버 뭐뭐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 퀄러티 퀄러티가 뭐지 퀄러티가 질이야 질 그래서 퀄러파이 퀄러파이 합격한 아 이건 질이 좋아 라고 합격하는거 퀄러파이 자격조건이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 아니면 합격한 즉 퀄러파이 그래서 반대말돼서 불합격한이죠 영어로 디스 퀄러파이 해봐 디스 퀄러파이 불합격한 자격조건이 없는 되겠습니다 케어 케어 케어가 뭐지 케어 케어가 돌보는거죠 케어링은 돌보는 돌보는 이구요 돌보지 않는게 언케어링 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언케어링 돌보지 않는거 무관시만 있어 무관시만 앞에서 배웠던 indifferent 하고 apathetic 아팠는데 관심 없지 apathetic 언케어링 관심이 없는 입니다 언케어링 apathetic 자 이거 누구라고 그래 치어리더지 치어리더 기쁨이야 기쁜 그래서 cheerful 기쁜 기쁜 cheerful 그 다음에 sorrowful sorrowful 총을 쏘라오 했어요 sorrowful 슬픈이에요 총 쏘면 안되지 총을 쏘라오 총만 죽었어 슬픈 sorrowful 슬픈 되겠습니다 sorrow 총을 막 s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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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북한이죠 sorrow 아우 calm 이제 집에 calm 왜 마음이 안정됐음 그래서 안정된 마음이죠 calm calm stable 테이블이 안정된거죠 unstable 안정되지 않은 unstable 이 되겠습니다 자 clever clever 방이 어디있어 clover 크로버가 있는 방이죠 크로버 입이 있는 곳에 있는 이 아이는 clever clever 똑똑해 뭐지 네이클로버를 기가맞게 찾아요 애가 똑똑해 그래서 clever clever 똑똑한 이고 영어로 멍청한 이 두개가 있었죠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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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앞에서 배운 단어 이리아릭 있었어요 이리아릭 이리아릭 그래서 멍청하다가 뜻이 세개있죠 slow dumb 이리아릭 자 똑똑한은 clever intelligent 아까 배웠고 그 다음에 bright bright 가 똑똑한 입니다 그래서 clever intelligent bright 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같이 보기 전에 앞다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다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앞에 부터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씩 보면서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mischievous mischievous 미치겠어 mischievous 뭐였지 장난기가 심하네 mischievous 장난기가 심한 modest mother mother 엄마 있는 애지 정숙한 그죠 정숙한 negative negative 뭐야 내꺼만 주장하는 애 negative 부정적인 positive positive 뭐야 긍정적인 이었죠 abstaining 랍스터만 고집하는 거 고집센 랍스터린 easygoing은 성격 좋은이었죠 고집 안 센 거 stop on 무슨 스타가 태어났다고 고집센 스파 stop stop on withdrawn 드론 가죽하는 애 있지 사람 만나기 꺼려한 이죠 우울한 withdrawn outgoing 뭐야 사교적인 이죠 outgoing 프로액티브 진취적인 이죠 프로액티브 프로액티브 진취적인 거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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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적인 intelligent 똑똑한 돔돔돔 바보 같은 이죠 돔돔돔 앰비 셔츠죠 앰비 앰비 앰비가 누구야 이명박 대통령이 셔츠 입었죠 그럼 어떤 사람 야망 있는 사람 Lethar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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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Lethargic 죽였죠 우울한 힘이 없는 Attentive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를 기울이는 Inattentive 주의를 부주의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Balance 밸런스가 있는 Bias Bias 머리가 Bias 뭐가 있어 편견 있는 편견 있는 Bias Bold 뭐하라고 Bold 누구한테 했어 메시한테 Bold 뭐야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 티미드 화가 침이 어떤 사람 보면 화가 침이지 소심한 사람이죠 Brave 어떤 영화를 보라고 Brave Heart 용감한 Bold 동의어입니다 Cow 누가 속아드로 어떻게 겁쟁이인 Cowardly 겁쟁이인 모자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Capable Disqualify Quality Quality 질이 안 좋다고 불합격 아닙니다 Disqualify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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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보는 Uncaring 돌보지 않는 부주의한 Inattentive 동의 되겠습니다 무관심한 Indifferent Apathetic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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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leader 즐거운 Sorrowful 총을 막 쏴라고 했더니 맞았어 어떻게 했어 슬픈이죠 Sorrowful 왜 집에 갔다고 그랬지 감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잔잔한 Stable Unstable 불안정한 안정한 불안정한 Clever 얘는 뭐야 똑똑해 Clever Bright Intelligent 동의어입니다 Slow 머리가 늦게 돌아가는 거야 Slow 바보같은 Dumb Idiotic Dumb Idiotic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Uncaring Uncaring 뭐야 Uncaring 돌보지 않는 Cowardly 속아드롬 하는게 뭐랬지 겁쟁이인 Capable 뒤에 able랑 똑같아 능력이 있는이죠 Balance Balance 균형잡힌이 없고요 Dumb Dumb 바보 바보가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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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Mischievous 미치겄어 왜 미쳐? 장난기가 많아서 미치겄어 Madest Madest 어떤애들지 엄마가 있어요 정숙한 Positive Co-positive 어떻게 했어 positive Co-positive 어떻게 하지 긍정적인이죠 With Drone 드론 가지고 갔죠 어떤애야 얘는 우울한애들 드론 드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거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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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이 되는 뭐야 기쁜 Clever 어떤애들 Clever 차렷타고 잘 듣는 잘 듣는 Bold 누구한테 Bold 메시한테 Bold 용감한 머릿속에 바위가 들었어 뭐가 많은 사람이지 편견있는 Obstinate Obstinate 뭐만 고집해 랍스터니 랍스터만 고집하죠 Obstinate 내꺼야 내그립 내꺼야 내꺼야 내꺼 조정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Timid 화가 확 치미든이죠 화가 확 치미든 티미든 어떤 사람 티미든 하는 사람은 Timid 화가 치미는 사람 소심한 사람 Calm 집에 갔대 왜 갔대 마음이 잔잔해 Unstable Stable 테이블은 탁자죠 탁자니까 안정환이고 Unstable은 불안정하였습니다 Ambi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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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비가 셔츠를 입고 나왔대 그럼 뭐가 있지 야망 있는이죠 Ambitious Lethargic Lethargic 누가 걔가 어떻게 우울한 Proactive 그죠 앞에 나가서 막 하는거죠 진취적인 진취적인 Pass 맨날 패스만 하면 어떤 사람이지 수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Intelligent 뭐야 똑똑한 어떤 스타가 태어났지 고집센 스타 Stubborn Stubborn 이지고인 성격 좋은 있죠 자 안병원 단어 나왔는데 Aware Aware Aware는 노의 동의어입니다 인식하는 안은이야 안 노의 형용사가 뭐라 Aware 인식하는 안은이야 Sorrowful 총 쏘라오 뭐야 슬픈 총을 쏘라오 어떤 사람 슬픈 사람 슬픈 사람 자 슬픈거 Sorrowful이죠 자 하나씩 한번 지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Uncaring 돌보지 않는 이었죠 어 자 밸런스는 이제 어차피 밸런스 균형 잡힌 balanced 자 K-pop은 뭐랑 똑같다고 K-pop은 K-pop은 능력있는 이죠 K-pop은 똑같습니다 자 카오가 왔어 카오 카오 카오가 왔지 카오가 와서 하는게 뭐였지 카오 있으면 어떠해? 무서워하는 겁쟁이인 덤덤덤 덤덤 덤덤한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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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한 사람 누구 덤덤한 사람 덤덤은 바보 미치겄어 미치겄어 왜 왜 장난기가 심한 이죠 mischievous modest이야 엄마 있는 애들 어때 정숙한 정숙한 코파지 파지티브 하면서 어때요? 파지티브 하면서 뭐야? 긍정적인 자 드론 갖고 있는 애들 어때요? Withdrawn Withdrawn 어떤 애들? 어떤 애들? 우울한 애들 Withdrawn cheerful cheerful 다 기쁘죠? 자 clever 크로버 잘 보는 개는 어때? clever 하는 개는 똑똑한 애죠 Disqualified Quality Quality가 어떻게 했어? Disqualified 안됐지? 합격하지 않은 brave heart 용감한 마음이랬어요 Attention 자 주위를 기울이지 attention 잘 듣는 거 주위를 기울이는 거 bolder 메시한테 뭐야? bolder 그래서 bolder bolder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 자 머릿속에 by가 들었어 어떤 사람? 뭔가? 편견이 많죠? abstinent 이거 랍스터니? 하고 뭐야? 랍스터만 뭐야? 뭐하는 사람? 고집하는 사람 내게렘 내게렘 내거만 주세요 내거만 주세요 내게렘 뭐야? 부정적인 사람이죠 화가 확 치미던 치미는 사람 소심한 사람 자 집에 왜 갔대? 집에 왜 갔대? 컴, 컴 마음이 안정됐죠 안정된 자 stay table은 뭐야? unstable 불안정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bitious 앰비셔스에요 앰비셔스 앰망있는 lethargic lethargic 내 딸을 죽이는 놈들 때문에 뭐야? 마음이? 우울한이죠 proactive 프로액티브 뭐야? 앞으로? 잘할거지 프로액티브 뭐야? 진취적인 이에요 패스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수동적인 passive 스타가 태어났네 스타 stubborn 어떤 사람의 스타지? stubborn 이거는 어 고집센이었습니다 자 intelligent 그 뭐야 컴퓨터에 있는거 인텔 인텔의 뭐야? 똑똑한 입니다 easy going easy going 성격 좋은거지 easy going 어느어는 뭐에 동의어라고? no 알다의 동의어입니다 sorrowful 총을 막 쏘랬지 sorrowful 뭐야 sorrowful 총을 쏘는거 슬펐죠 맞아서 슬퍼 sorrowful 슬픈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uncaring caring 뭐야 돌보는지 uncaring은 돌보지 않는거 modest 엄마있는 애들 어때? 정숙해 파즐 파즐 쿠파네들 어떤 애들이지? 쿠파네들은 positive 긍정적인 애들입니다 반대말은 negative 자 드론 갖고 있는 애들 어떤 애들? 드론 드론 갖고 있는 애들은 우울한 애들 사람하고 말하지 않으려는 우울한 자 크로버를 맞는 개 크로버 크로버를 찾은 개는 어때? 똑똑해 clever clever 동의어는 intelligent 였습니다 바이어스 머리에 바위가 가득하죠? 어떤 애나?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편견 attentive는 주의를 기도합니다 아까 개 딱 쳐다보는거 attentive 주의를 기우는 brave heart 는 뭐라? 용감한 마음이야 brave heart 용감한 마음 disqualify 불합격하냐 disqualify quality가 안좋아 disqualify negative negative 반대말 positive negative 반대말 positive negative 내것만 주장하는 부정적인 애들이네 자 envy가 셔츠를 입었어 ambitious 뭐지? envy가 셔츠를 입으면 야망있는 내 딸을 지긴 애들 때문에 어때? 우울해 lethargic 자 스타가 태어났죠 스타 태어났지 스타 태어났지 어떤 사람이 태어난거야? 고집센 aware는 뭐의 동의어라고? aware 알다 알듯 알고 있는 이죠 자 proactive active하지 어떻게 active해? 진취적인 입니다 disqualify quality가 어떻다고? disqualify quality가 불합격한이 되겠습니다 disqualify 자 머릿속에 바위가 가득해 뭐가 가득하지? 편견 bias 편견입니다 modest 어떤 사람? 엄마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정숙한 옷을 깔끔하게 입은 이죠 야하지 않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여기서 하나씩 갈게요 자 머릿속에 바위가 가득한 애들은 어떤 말이? 편견이 많아 편견 자 고집센이란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고집센 자 고집센 단어 찾아 봅시다 고집센 단어 뭘 하지? 고집센은 스타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 랍스터를 고집하죠? 랍스턴 자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찾아 긍정적인 거 뭐지? positive 부정적인 건 negative가 됐습니다 자 소심한 애는 뭐지? 화가 침이던 됐어요 음 자 그 다음에 안정된 거 불안정 있죠? 안정된 거 뭐야? calm 불안정한 건 unstable 그지? 그리고 어 우울해 우울한 단어 두가 있어 사람들 만나기 싫어해 드론 갖고 날렸지 그지? 우울한 거 withdrawn 그 다음에 우울한 거 있어 내 딸 죽여서 우울하지? 그러면 lethargic lethargic lethargic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명박 대통령이죠? 내 대통령이 셔스를 입고 있으면 어떻다고? 야망이 있지 ambitious 자 수동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거 진취적인 거하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뭐가 수동적이지? passive 받느래 passive 그 다음에 진취적인 건 proactive 자 사람말 계속 잘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뭐지 그게? attentive 자격 조건이 안 맞아요 그 다음 뭐지? 자격 안 맞고 아 불합격했어 quality가 안 좋아 this qualified 자 용감하단 단어가 두 개 있죠? 메시한테 뭐야? bold 가 있구요 그 다음에 brave 가 있습니다 brave 자 용감하단 반대말 뭐지? 용감하단 반대말 겁쟁이 이제 겁쟁이 있는 뭐가 들어오면 겁쟁이? cow 가 들어오면 겁쟁이 하네 coward 그죠? 그 다음에 편견이 있는 거 편견이 있는 거 머리에 bias 가 있죠? 편견이 편견이 없는 건 뭘까? 잘 밸런스를 맞춘 거지 해서 balanced 되겠습니다 자 능력이 있다는 단어 able 나왔죠? 능력이 있는 뭐야? capable 바보라는 단어가 있어 바보 바보 이리아릭도 있구요 슬로우도 있구요 또 뭐 있어? 덤덤덤 장난을 되게 많이 치는 애야 그러네 만남 어찌? 미치겠지 미치겄어 자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과 슬픈 거 즐거운 건 누구 생각하면 돼? cheerleader cheerful cheerful 슬픈 건 sorrowful 되겠습니다 똑똑하단 단어 있습니다 똑똑하단 단어 intelligent 가 있고 똑똑하다 뭐도 있어요? clever 도 있네요 엄마가 있어 정숙해 정숙한 게 뭐지? modest 그리고 잘 돌봐주지 않는 거는 uncaring 자 단어 두 개 있어요 aware은은 no의 동의어고 easy going은 성격이 좋은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아파트 같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게